자 왼폼 심박 자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장을 너무나 멋있게 보셨는데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정면도 아 스웩 정면 위쪽 좋습니다 자 박정민씨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용어 한번 들어볼까요? 자 MC 마이크 요요요요 멋지게 포즈 삐끄리고 땀모 어우 좋아요 멋져요 어우 제작보고 해 어느 질방워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도우씨 모십니다 우리의 선미 정말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마음으로 메시지를 주는 친구 선미여겐 김도우씨입니다 자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영화 속 선미는 사라지고 김고은씨가 또 이 자리에 정면을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자 김고은씨에게도 마이크 한번 전달해 드릴까요 김고은씨 요요요요요요요요 김고은 I stay burn You stay 산 변 변 와요 김고은씨 자 김고은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박정민씨 모십니다 래퍼 심고 어우 어우 좋지 일단 자연스럽게 마이크는 뒤로 살짝 숨기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학수와 선미 선미와 학수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 아래쪽 정면 왼쪽 자 마이크는 학수에게 좀 주시겠어요 자 가시죠 두 분 멈춥니다 아 선미가 응원하는 학수 어 어 어 학수 고대해 평상 학수 고대해 어 어 어 좋습니다 위주리 깜빡는 것입니다 자 일단 자 마이크를 저를 잠깐 주시고요 잠시 후에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선 대항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세 분만 봐도 정말 변상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자 정면 봐주시죠 자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이번엔 마이크를 우리 감독님한테 지금 가장 래퍼 같은데요? 감독님 어 어 여 밑에 터미널 여 여 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래퍼 커더킥 래퍼 커더킥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이 들어주셨고요 스윙 멈치게 자 그리고 정면 봐주시고요 이준희 감독님이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이제 정면 보고 그리고 파이팅을 한번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변상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의 감독님은 박정빅씨 김뽕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컴퓨 네 그래서 저희 변상 정작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